진정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사이가 멀었던 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연락처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서도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 연락할 만한 사람이 없어 마음이 헛헛하고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술과 밥을 먹을 때는 형님, 동생하며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수십 명이 넘더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명심보감의 일화와 현인들의 지혜에 제 생각을 보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 해마다 벗들과 어울려 노는 것만을 즐겨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말합니다. 아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학문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떻겠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모든 이가 저를 환영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드물죠. 아버지께서는 오직 김씨 아저씨만을 친구로 두셔서 알지 못하시겠지만 옛 서년들은 진정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했는데 저는 30명이 넘는 친구를 두고 있으니 그 이상을 바랄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안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친구들의 우정을 한 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아버지는 돼지를 잡고 거저게 둘둘 말아 아들에게 그것을 지게 해 지고 친구 집에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한 아들은 말합니다. 친구가 놀라서 지게를 살펴보니 정말로 피가 맺혀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친구는 곧 얼굴을 굳히며 대답합니다. 이 친구야! 큰일 날 소리 말고 당장 이곳을 떠나게! 내 우정을 생각해서 곧바로 신고하진 않을 터이니 어서 물러가! 이렇게 여러 친구 집을 찾아가 같은 말을 하지만 모두 비슷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자기 친구인 김씨 아저씨 집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런! 어쩌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야! 밖에서 누가 볼지 모르니까 어서 집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는 안에서 하자고 그 시체는 일단 장독뒤에 숨겨두세! 그러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친구야! 이건 돼지일세! 이 돼지고기로 오늘 밤새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하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처럼 명심보감에는 술과 밥을 함께하며 형 아우하는 자가 천명이라고 해도 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는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인간관계가 참 부질없구나! 혹시 내가 잘못 살아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질없는 관계를 털어내고 진짜 내 편만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구석이 있는 친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친구를 멀리했고 위로나 격려 대신 냉정한 말을 던지거나 남의 편을 들고 함부로 평가하던 친구들도 속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그럭저럭 통하고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수준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만 연락하고 만나면서 듣기 좋은 뻔한 말들만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줄었지만 나에게 쓴소리 해줄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걸러내면서 결국 저는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년간 매일 같이 붙어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끊길 수 있는 게 친구라는 것을요. 가족과는 달리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가 원할 때 끊고 맺을 수 있는 유연함이 있죠.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잣대는 우리 모두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그저 홀로 견뎌내야 할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위기에서 당신을 구해주지 않는다 해서 그들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가 인간이란 속성을 건너뛰고 관계에만 치중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책은 다음에는 배고프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며 따뜻하면 몰려들고 추우면 버리나니 이것이 바로 인정에 널리 퍼진 패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주는 이에게 다정하게 굴지만 배가 불러오면 그들을 버리며 떠납니다. 부자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난해지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것이죠. 그러기에 넓은 이해심 시간적 여유 경제적 풍요 공감 능력과 같이 완벽한 조건을 모두 갖춘 친구를 가질 확률은 매우 낮으며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이런 이상적인 친구일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친구에게 뭔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떤 신뢰를 보여주었는지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역시 어떤 친구가 나에게 부탁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더 좋습니다. 그렇기에 친구에 대한 정의를 지나치게 엄격히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관계를 모조리 배제한다면 삶에서 다양한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이란 단어에서 포용함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그러움을 보이는 것이 더 큰 용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런 것이 진짜 친구여야 해 라는 이상적인 정의에서 벗어나서 친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익숙한 타인이며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해주는 보험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주변 환경이나 타인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름을 수용하고 나와 타인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드는 너그러움을 가지는 것이 관계 속에서 균형과 평화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명심보감의 내용으로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요. 색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다. 술에 취한 중에도 말이 없는 사람은 참다운 군자여. 재물에 대하여 분명한 사람은 대장부이다.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나에게 돌려보라. 남을 저울질하려거든 먼저 잠깐 자신을 저울질하라.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짓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의 입이 더러워진다. 마음으로 경계하고 기운으로 지켜라. 복은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몸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데에서 생기고 천명은 화창한 데에서 생기고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에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을 많이 내는 데에서 생기고 잘못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에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에서 생기는 것이니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댐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거나 성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이롭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은 간섭하지 말지어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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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